6과 저는 투안입니다. 대화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대화 2 저는 투안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 2. 미얀마 3.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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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4.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대화 2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사진이에요. 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여기 2번 시장 3번 베개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8과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대화 1 대화 1 투안 씨, 지금 뭐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수루 씨는 뭐해요? 저는 지금 요리해요. 대화 2 지금 몇 시에요? 11시에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12시 30분에 먹어요. 10시 30분에 12시 30분에 2시 30분에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지금 뭐 해요? 5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9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 대화 1.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4명. 2번. 5명. 3번. 22살.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번.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5번.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